당뇨병에 있더라도 금연과 체중 관리를 하면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40세 이상 남성 17,200여 명의 흡연 습관 등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 진단 뒤에도 금연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담배를 끄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가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진단 뒤 담배를 끄는 경우는 흡연자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당뇨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